오늘은 공무원 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메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정부 메일이었고 또 성함까지 있어서 확실히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용은요 공무원분들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게시글 내용은요 제목이 개선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 작성자 남성 비전센터 작성일은 2월 달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성인물 추천 협조 요청 문서가 시달됐네요 여성 비전센터라는 부서는 처음 받고 같은 월급을 받는데 남성인물 추천은 왜 없어요? 남녀 차별인가요? 남성 비전센터 부서도 만들어주시고 남성인물도 추천 받아주세요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던가 이거 언론기관에 제보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글 밑에 좋아요 수와 싫어요 수가 표시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좋아요 수가 64개 싫어요 수가 130개 싫어요가 2배가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조회수는 3047회였습니다 댓글을 좀 보니까요 자 댓글 네 제보하세요 땡땡 도청 수준 보여줍시다 껄껄 자 대댓글 작성자 남녀 차별 반대하면 수준을 보여주는 건가요? 벌써부터 화력 좋네요 댓글은 익명 댓글이고 뭐 성별이 표시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거의 여성분들께서 써주신 것 같아요 다음 댓글 쩜쩜쩜 그 쩜쩜쩜 아니다 쩜쩜 닉네임 잘한다 잘해 여성 비전센터에서 일하는 같은 직원들 사기를 엄청 꺾으시네요 제보 좀 하세요 제발 살짝 비꼬는 그런 뉘앙스죠 닉네임 크크크 아 쩜쩜쩜 그 쩜쩜쩜 아니다 크크 네 그러고 사세요 느낌표 닉네임 앵 으아 크크크 남자도 챙겨달라고 맨날 징징거리네 유유 제보 해주세요 꼭이요 닉네임 행인 그저 웃음만 점점점 하하하하 닉네임 1234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스윗 그 자체고 땡땡 도는 다 스윗한 곳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열심히 해야죠 처음으로 작성자분과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대댓글이 응 그래도 넌 결혼 못해 대댓글 투표 열심히 하시고 여자 평생 죽도록 미워하시고 내내 잘 살아보세요 좀 공격적이거나 비꼬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닉네임 풉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크크크 닉네임 능지처참 자기 회사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능지처참 능지 잘 보고 갑니다 대댓글 작성자 남자분이시죠 여자분이라면 성인지 감수성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실 텐데 남자에 가깝게 전혀 공감 능력이 없으시네요 능지 운운하는 걸 보니 확실히 주로 T 성향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남자분이신 듯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공격할 때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나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남자는 그리고 뭐 T 성향이 강해서 이성적이고 감정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그대로 미러링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댓글 이건 거의 남염 쪽에서 어구로 끄는 정도의 글인데 이게 도청 게시판인데도 생각보다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익명이라서 그런지 정말 필터링 없이 막 쓰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도 성평등이라는 기만적 이름 걸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닉네임 웃기려고 한 거죠 크크크크크 남성 비전센터 크크크크 또 네 꼭 언론에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닉네임 화이팅 응 제보해 그리고 결과 꼭 올려줘 닉네임 장면가 남성 비전센터 하니까 무슨 비뇨기과 같네 작성자분 대댓글 성희롱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또 다른 댓글 솔직히 이런 글은 너무 창피함 닉네임 휴휴 댓글 수준을 보니 우리 도청도 참 미래가 암담하네요 작성자분께서 댓글을 좀 길게 남기셨어요 제 글에 반대하는 분들은 전부 여자분들이라고 추정 가능하네요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의 성평등 인식 및 실태가 아주 과관이네요 여자분들은 지금 30대인 걸 부모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사셔야 할 듯 님들의 다음 세대들은 징병 되든지 세금 내든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할 텐데 평등 주장했는데 징징이니 미움이니 결혼이니 아무 관련 없는 단어들 나오는 게 참 웃기네요 크크크 역시 겉으로만 아닌 척하지 익명으로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직도 성인지 감수성이 처참한 건 여전하네요 아하 9시 뉴스에 눈 치우고 야간 당직 서는 공무원은 전부 남자라는 기사가 100번은 더 올라가야 할 듯 아 이 조직은 언제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을 뜰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댓글을 올리셨더니 그 밑에도 뭐 여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남성끼리 경쟁해서 패한 사람들이 꼭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닉네임 불쌍하다 어라 누가 보면 여자들이 남자만 군대 보내고 당직 서라고 시킨 줄 크크크 사회 권력층 소위 알파메일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여자라고 추정된다며 같은 공직자들에게 비아냥거리고 익명 게시판에서 분란 조장하고 너무너무 찌질해요 유유 닉 열등감 패배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경쟁 자체가 안 되는데 화도 나겠죠 유유 근데 그 화풀이를 왜 여자들한테 하시나요 파이 쥐고 안 나눠주는 소수 주류 남성들한테 좀 얘기해보세요 크크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여겨지는 게 있으면 신남성연대라도 만들어서 행동해보세요 본문에 적은 것처럼 해당 내용 언론에 제보도 하시고요 파이팅 작성자 남자 너가 도태남이다 찌질한 남자다 하남자다 결혼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닉네임 얼척이 없다 억울하시면 남성연대에 가입하세요 닉네임 여성은 약자 여자는 약자인가요 닉네임 남성 비전센터 파이팅 진짜 꼭 제보하세요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 인물을 모집하니까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해달라는 거고요 공모의 대상은 경기도 기반으로 주요한 활동을 펼친 여성 남성 중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1호 여성 경험과 자원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 여성 지역사회 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청년 여성 이런 사람들을 제보해달라는 거죠 도민들이 자유롭게 접수를 하면 이제 시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요 도지사 표창이 12월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여성 비전센터는 2021년 여성활동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해 매년 여성 인물을 선정하고 그 삶을 기록 전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여성 인물은 출판사의 정신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사계절 출판사 대표 강막실 36년 동안 양질의 공공 복원 의료를 제공한 간호사 김미경 국내 최초 건축학과 여자 교수 김혜정 떡의 대중화와 식문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떡명장 박경혜 이웃들과 함께 보금자리 마을을 일궈낸 빈민운동가 신명자 등이다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무료되어 탐지 장비를 도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나 봐요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 최대 5일간 탐지 장비 무료되어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방문 전에 전화로 대여 가능한 탐지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센터는 전자파 탐지기 2대, 적외선 탐지기 3대, 영상 탐지기 불법 촬영 영상을 화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게 한 대가 있으며 올해 고성능 초정밀 전파 탐지기 2대를 추가 구입해 총 8대의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지처럼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가평, 시흥시 여기저기에 센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 비전센터는 지난 1970년 개관 이후 50여 년 동안 경기도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또한 여성이 다 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성 단체, 풀뿌리 여성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참여와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과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 플랫폼 운영 여성 안심 생활 환경 조성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삿말이 있고 경기도를 빛낸 33명의 여성 이런 제목으로 위인들의 삶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아니면 전근대에 이름을 떨쳤던 경기도 여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수원 시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나혜석 작가도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런 소개가 있었고요 또한 여성만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모임 시설도 있었습니다 모집을 해서 공간과 어떤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공지사항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집 대상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여성 사업가 기업당 1인에서 3인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었고 사무 공간, 사무 기기 지원 여성 기업 관계 기관 네트워킹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여성 비전 센터 내 시설 이용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정부 지원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여성분들에게 따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크고 여성 벤처 그런 협회가 따로 있고 그쪽에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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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